점점을 차지하고 마지막 숨이 다할 때까지는 점점을 차지하고 점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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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이 거점을 점령했군 어드밴티지를 얻었군 두 발을 쥔는 돌이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. 일석이족. 다른 진정한 타이탄답게 전쟁을 치르는군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. 으악. ㄷㄷ C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어드벤티즈를 얻었어. A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이 액션이 링크를 입고 있나요? 이 액션은 높이 1,000 감정의 대기의 스윙을 부인하지 못합니다. 이 액션은 높이 아주 크고 있습니다. 이제 그만! 판정을 내리겠지! 전술이 탄탄하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지! 거점을 점령하고 대상을 제거했군! 아주 잘했어!